Q. 트리플리아의 과학 저희 팀의 특징이 있어요 제이크는 도움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아 뭐.. 너와야, 제압도 그러고 제발 가만히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비키로디 선우 같은 애들은 아 형 제가 할게요 하면서 막 와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꼭 그래요 되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렇게 셋이 합치면 진짜 요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딱 나눠가지고 Q. estate 유학 저는 할 수 있어 아직 그 정도는 하는데 아니요, 몇 채 저 해보고 싶은데 다 레시피 있으면 다 그렇죠 저도 레시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7명은 다 같이 하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저 병원 형 둘이 할게 오케이 좋다 리키는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아요 7인분이요? 할 수 있죠 설거지 진짜 실화하네 저 멤버들이 설거지하는 그릇으로 먹을 자신 없어요 왜 이렇게 몸이 더 좀 있어 근데 그거 맞긴 해 유대인 반응은 몇 명 있긴 해요 설거지까지 우리가 하면 근데 그거는 식당 왔어 얻어 먹는 사람의 의리야 약간 의무 먹었는데 설거지 안 한다고 어디서 막내들이시고 형들이 지금 형들이 지금 땀 뻘뻘 흘려가면서 고기 굽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숟가락 하나 못 씻어? 나 때는 얼마나 싸울까 제가 봤을 때 밥 먹는데만 내일의 빨리 굳이 저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